아휴 오늘도 퇴근이구만 정말 피곤해 리아야 리아야 어 뭐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집 앞에는 무슨 일이니? 아 오늘요 리아랑 그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는데 리아가 없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아줌마 리아야 아니 그럴리가 없는데 이 시간에 우리 무조건 가족들은 있는데? 여보 나왔어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 빼고 너무 한 것 같은데 진짜 없네 이 시간에 어딜 당한 거야 아니 이렇게 되면 아저씨랑 파자마 파티해야 되잖아요 아 기다려봐 어디 갈 사람 어 잠깐만 저기 창고가 문이 열려있는 것 같은데 창고에 있는 거 아니야? 어 창고에서 하는 파자마 파티? 오 트래미 겟더 창고 문 열려있잖아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한번 가볼까 이건 뭘까 아니 얘들아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얘들아 괜찮니 아니 아저씨 지하이 이거 뭐예요 아저씨 지하이 신기한 게 있네 우리 집 지하이 뭐예요 오징어는 너가 리아구나 아줌마랑 요론은 어딨지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응 그럼 찾아서 같이 파자마 파티하면 되겠다 아냐야 언니 하이 야호 야야 야호 야호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네 아구 아냐야 잠깐만 요긴 요루루방이랑 똑같은데 얘들아 그치 어 그러게요 핑크 핑크 하네 어허허허 어부야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허 아저씨 제가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얘들아 우리 딸이 조금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니 역결한 것 같은데요 우리 딸은 맞는데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큰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하하 아빠 하하하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하하 자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어 잠깐만 잠깐만 요오 저의 캐릭터 자고 빠질 것 같다 으하하하하하하하 어 야 얘들아 얘들아 나 어지럽다 도망쳐야겠다 어허 그치 이 이상한 치안은 뭐냐고 오빠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여기 이상하게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저씨 아저씨 아까 그 요루루를 뭐해요 스케링을 했나봐요 근데 이를 안 닦고 왔나봐요 막 비가 입에 찬뜩 묻어가지고 아주 징그러웠어요 얼굴은 왜 그렇게 큰 거야 원래 큰 거 알았지만 더 커진 거 같잖아요 아저씨 둘째 뭐야? 둘째 뭐야? 이거 왜 뭐해요? 빨리 울고 있겨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상한 평행세계 같은 곳에 빠진 거 같구나 우리 딸이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지 너네들도 몸 조심하고 꼭 여기를 탈출하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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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라! 모잠아야 야야 realidad 올라가올라가올라가 Look what she looks like 이들아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 오지마 이 괴물야 이들아 이쪽이야 이들아 이쪽이야 어디 아저씨 에이 나 안됐네 나 안됐네 뭐야 좀 가는길이 있잖아 거기는 막혔어야 아빠 거기는 막혔다고요 아빠 이봐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봐야 여기서 뭐해 이봐요 이봐요 오빠들 오지마 어딜 가는지 모르겠네 와 믿결라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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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똑같은 요류른데 똑같긴 개불 엄청 못생겼구만 오래도 못생기긴 했는데 여기 투명 7초 물약이 있네 3명을 죽으면 보험금도 3번 받는건가 이쪽으로 와 보험금이 뭔데 저래요 진짜 아무래도 열쇠를 찾아야겠구나 열쇠요 그래 어 아따 아따 나 어..어머! 어..어머! 어..아저씨! 방식 딸이 딸이! 딸을 죽이려 하세요! 오빠!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! 오빠 나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셨잖아요! 나 바르고 있어요! 아저씨 안녕하세요! 쫍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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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! 헉! 아..어디 갔을까? 아저씨 아저씨! 아니면 죽여버릴거야! 아저씨! 미안하다 생대가! 도망칠게! 아저씨 제가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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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넿 지 Feng! 보험금은 내놓고가야 laat 스 breeding! 아우! 아우! 왜? 미안하다 댁댁아! 야 열쇠가 어딨는거니? 어 됐다 야 늑대야 빨리 와! 어딜 가는데요? 넌 가만히 있어! 아저씨! 아저씨! 야 그러면 이 아저씨 받치면 우린 놔줄거야? 야! 야! 나 세이저분 맞췄어 빨리 와! 저 괴물녀석이 쓴 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르르의 일기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 돌아오셨다 나는 아빠가 정말 사라진 줄 알고 많이 슬퍼 아빠가 사라지지 않아도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아빠가 다시 돌아오셨으니 아빠를 죽여 보험금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벌써 기대된다 아빠를 죽여서 받을 보험금으로 뭐부터 사지? 아빠를 죽여서 엄마가 원래 그러네요 뜨안니 아빠를 죽여서 andere 엑 아빠가 진짜 父 엄마가 연락 아빠가 엑 엄마가 일기 엑 엄마가 엄마가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근데 저거 진짜 아저씨 자식들맞아요? 조용히 해봐. 엄마 나올 거 같단 말이야. 왜 그래 댕댕을. 아니 여보! 어떻게 살아계세요? 분명 내가 없애버린 건데. 오지마! 숨어, 숨어. 일단 숨어봐. 안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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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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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뒤뒤.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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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가 어딘가에 있을겁니다 일부러가 어딘가에 있을겁니다 일부러가 알지 오늘은 레보잖아 오 많은데? 에너지주? 그러면 어딨는거지? 금방 아앗 찾았다 레보차단 아 일단은 위에 있는 친구들부터 구해줘야겠는데요 응? 응? 웅~~ 남았다 안녕 너무 더워 어떻게 나왔지 Antin Microрат questi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우와 카리가 겁나 잘 빠져야 돼 나 나 나 나 나 나 레버 있으니까 가자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빠 엄마아 잡아 나 어디에 있는가 나 어디에 있는가 빨리 와 야 투명 진짜 미안해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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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이다 투명이다 어디갔어 지하로와 지하로와 지하로 가라고 지하로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이게 몇 억이야 댕등이 쥐눕댕 닉 expm 삼옥 인가 끼 끽 끽기끽기 가자 어 έivity 그 naught 빨리 도망가야 돼 오 잠시만 오 democratic ну screw 찾아온다 아무래도 여기가 옥기가 지하실인 것 같거든? 지하실에는 나갈 수 있는 보탈이 있을 거야 잘 찾아봐 탈출구다 으음 징속먹었다 도망친! 아저씨! 아저씨! 큰일 났어요! 가족들이 이제 징속을 없이 하고 와요! 아 이게 무슨 일이야! 아파 아저씨 방금 아줌마가 치아에 내려왔었더라 여기! 여기 있네? 진짜 무서워 근데 나 진짜 무서워 니 안은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대 닝댕아 닝댕아 에 랩을 하나같이 주지 가자. 아무튼 저기 안 열고 오면 어떡해, 아저씨. 맞다 맞다. 그럼, 연루나자면 그만. 빨리 열어씨! 어디 있어? 어우, 오지마! 죽인다 은곤흇는 빨리 찾아야겠죠? 아니면...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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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죽이냐 으아아하게 기다렸다가 오 muchísimo 알겠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달콤한 1억의 냄새! 먹이고 봐야겠어 달콤한 도넬의 냄새! 어디 숨었어? 피러기야! 빈트 발견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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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! 너 힘출이! 오! 아저씨! 빈트가 미안하다! 빈트가! 빈트가 미안하다! 널 버리지 밖에 없었어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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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다 들어가면 될까! 오! 어? 다시 돌아왔어! 아저씨! 아까 아저씨로 으아악!! 다라왔어! 뭐야 따라! 야!야! reconciliation! 어!! 딱 저거 왔다!!! 야... 이 쪽 세계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어. 아저씨! 아저씨 저기 뭐야? 아저씨! 나도 모른단다. 야 오면 쏜다. 오면 쏜다 했다. legislators 싸악 죽어라! 어? 뭐야? 야 또 내려놨어. 죽여 저것도! 아아아아아아아아 자아... 가라 죽어! 이렇게 지하에 있는 가짜 가족들을 아오니 저택으로 해보았는데요. 정말 무서웠습니다. 오줌칠겠다. 좋아 해보겠다며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